고객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65임시 대구병원 만족팀에 근무하고 있는 공미정 매니저입니다. 일단 저희 만족팀은 고객님의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이끌어가고 끝까지 도와드리며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매주 주간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모두가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분은 이런 분이다 좀 관심 있게 그래서 다들 언제든지 어떤 고객님을 들어가도 친숙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제일 진짜 힘든 게 다이어트인데요. 고객님들께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부터 공감을 해서 그래서 정말 끝까지 좀 끌고 같이 하는 거 그게 제일 집중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수술이나 람스 시술을 하고 나면 정말 비포에프터가 확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내 눈에 바로 안 나타나고 그냥 더 부어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정말 많이들 불안해 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긍정적으로 힘을 계속 실어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 뿌듯함과 진짜 거짓말 아니고 복권 당첨된 것처럼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